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여러가지 과거 일탈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보 검증을 거쳐서 나올 문제들입니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한가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이와 관련해서 조국과 추미에 이어서 박범계까지 3년속 무법 법무부 장관이다 하는 제목으로 사설을 쓴 게 있습니다. 이 사설을 여러분께 함께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아내의 토지를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노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면 처벌이나 징계 대상이 되지만 박 후보자가 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며 자택 앞에서 농성을 하던 고수생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의를 지키고 엄정한 법 집행을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이 각종 위법 논란에 휩싸인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장관에 이어서 3번 연속인 것입니다. 박범계 후보자는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 이후 8년 동안 충북 영동에 입냐 2만여 제곱미터 6,400여 평이라고 합니다. 공시지가로 2천여만 원이 되는데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박 후보자는 보좌진이 누락한 것을 뒤늦게 인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청와대 민영과 법무비서관에 그리고 국회 법사위 관사까지 지냈습니다. 누구보다도 관련 규정을 잘 알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신고조차 엉터리로 한 후에 보좌진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의 아내가 정여받은 2억 원대 미량 토지도 2019년에 재산신고에서 누락됐습니다. 박 후보자 측은 작년 8월 이 토지를 아내의 조카들에게 정려했습니다. 또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내의 명의의 대구 상가주택도 7억 원의 아내의 오빠에게 팔았습니다. 다주택 토지 보유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 간의 정려나 허위 거래를 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 후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이 터지자 박 시장은 맑은 분이라고 감쌌습니다. 그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짓밟고 범죄 가해자를 미화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나 하는 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 부정 입학과 불법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만신창의가 되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고 정권 수사 검사 학살 인사 그리고 지휘권 발동,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와 억지 징계 그리고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 등으로 무법 장관이란 오명을 얻었습니다. 대부분 국민은 역대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을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 법무 정책을 펴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장관 이름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원래 그래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유독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는 임명되는 장관마다 불법 탈법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자리를 정권 불법 수사를 막아줄 방패의 마귀로 여기고 자기 측근들만 줄줄이 심어왔기 때문입니다. 검증은 실증되고 오로지 코드만 따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박 후보자에게서 드러난 부적격 사유도 대통령은 아마 모를 척, 모르는 척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비위도 많아서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막아줄 법무부 장관을 찾다 보니까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던가 과거에 흠결이 어떻든 간에 오로지 수사를 막아줄 사람 이런 사람을 찾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많은 비위나 흠결이 있었던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앉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런 법무부 장관 아래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퇴임 후를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을 방어해 줄 그런 법무부 장관을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자가 있고 흠결이 있는 그런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앉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그런 장관 말고 그리고 검찰개혁이라고 외치면서 법무부 검찰을 장악하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장관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와서 앞으로 벌어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방해가 또 어떻게 진행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두 눈 부릅뜨고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